수학룡 무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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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크림 막방! 막방 무대 재밌었죠?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이제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루테라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으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 오, 뭐야? 카메라가 있어. 우리 어디 가는 건데? 그대로! 뭐지? 설마, 그대로. 뭐예요, 매일. 모르겠어. 우리 카메라가 있어. 뭐예요, 이거? 뭘 끈가? 어, 뭐지? 뭐예요? 혹시, 뭐. 막상 계속 퇴. 감사합니다. 이대장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어디 가는 거죠? 이대로. 이대로. 잠시만요. 루테라핀. 루테라핀. 멤버들이랑 독자 팀이 뭐예요? 이대로. 루테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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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켜야 돼.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아, 두 분 다. 수상해. 아무 말이다. 아무 말 없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안 찍혔어. 우리 어디로 가요.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돼? 그럼. 우리 왜 나를. 수상해. 정글에 보내는 거 아니야?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짐이 없는데요? 저요. 배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어머, 서로 이런 컨셉인가? 네, 이걸로. 제임진이 없고요. 안 됐어. 안 됐어. 잘해주세요. 아니, 없고요. 우리 지금 입는 옷. 우리 정글에서 이렇게 입고 사는 거. 언니한테 기대. 어, 여기 어디야? 지하철역 봐봐. 지하철역. 지하철역 가요? 어디야? 아, 이거 맨프라. 제주도? 그 짐이 없잖아. 아, 정글. 너무 지금. 너무 요즘 사람이야. 너무 요즘 사람이야. 이거 뭔가 안 입고 있다? 우리 뭔가 납치하러. 납치 당하는 느낌.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건지 알지? 근데 왜 귀해? 살려줘!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디 갈 거 같아요? 우리요? 제주도. 제주도 갈 거 같아. 제주도 갈 거 같아. 우리 금요일이 좋은 거 알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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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시간 걸려요? 며칠 전에 진짜 여권. 어? 아니지. 그거 일본 갈 거 같아. 김칫국 김칫국. 제주도는 좀. 왜요? 왜요? 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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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메라 앵글 나가셨어요. 여기 한 명 숙소를 내려주실게요. 숙소 가서 다시 어디 갔는지 정화하고 어떻게? 어떻게? 다른 날에 카자. 그러기에는 우리 이미 탔어요. 우리 이미 납치동에서. 어? 근데 아니야. 이거 우리 숙소 가는 길인데? 숙소 가는 길이라고? 어? 어? 나 숙소 안 치웠는데? 난 진짜 오바지. 난 오바야. 난 안 돼. 하필 불어. 나 진짜 더럽단 말이야. 그냥 거실에서. 거실도 안 돼요. 이렇게까지. 잠시만. 나 방 좀 많이 내. 세라핀 실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다 CG로 해주실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왜냐면. 우리 파이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젊 많은 시간이 없었다고요. 잠시만. 나 좀 현지 토크? 근데 우리 사복 어디 있어요? 몰라. 숙소 숙소 숙소. 아니야. 나 방을 줄게 내가. 우리 숙소 아니야. 숙소 아니야? 숙소 아니야? 아니 숙소 아니야. 이거 숙소 가는 길이 아닌데? 아니야 이거. 숙소 가는 길 아니야. 나 분명. 반대로 가고 있어요. 숙소 반대로. 진짜 어디 가요? 무서워요. 진짜 어디 가요? 제주도 아니에요? 아 이건 좀. 제주도? 세균 시켜주세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무서워요. 퇴근 어디 갔어요? 진짜 반대로. 우리 퇴근하는 거 아니었어요? 퇴근 어디 갔어요? 퇴근 어디 갔어요? 숙소 가는 터널 아닌가요? 이거 사옥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옥에서. 사옥에서? 사옥에서.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 사옥에서 담력될 수도 없어요? 사옥에서 살기. 사옥에서 살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리 담력 체험 해보고 싶어요. 담력 체험 해보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된 담력 체험이에요. 담력? 담력. 담력. 아! 담력요? 난 담력 체험이라고 들었어. 담력?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돼. 그럼 둘 셋인 거예요? 둘둘 하나? 둘둘 하나면 어떡해. 둘둘 하나? 둘 둘 하나. 빨리 와. 빨리 와. 언니 안 하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무바해? 제가 하는 사람 언제 해야 해? 자신 있어? 담력 체험 하고 싶어요. 담력 체험 하고 싶어요. 담력. 담력. 하나한테 끼 부려? 인가요? 그럼 누구한테 끼 부리니? 나한테. No. 그렇게 싫어하는 일이요? No. 어디서? 어디서? 제주도인데 진짜 너무해. 나한테 끼 부려줘.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나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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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할게요. 아 진짜. 이미 좀 할게요. 현진 일해놓고 잤나? 좀만 지나면? 언니도. 언니도잖아요. 언니도잖아. 선생님. 언니. 아 진짜 5분만 지나나. 누가 제일 심한 거 알아? 알아. 나도 알아. 우리끼리 밤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싶어요. 야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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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이다. 이태원. 너무 태워. 아니야. 내려주세요 여기. 여기 가자 좀 드릴게요. 먼저. 내. 해식. 이 옷으로 회식. 좋은데? 이 옷으로 회식 좀 괜찮은데? 아 진짜. 안 해낼 자실때.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치킨이랑 치즈볼. 치킨이랑 치즈볼. 마라탕. 한우. 아 하나 있어야 되세요. 바즈크랩 떡볶이. 아 진짜 그러면 진짜 감독. 아. 어디 가야. 어디가 내볼까? 참. 궁금하시죠? 자, 이드야. 맞춰보세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 남성? 남성? 설마? 남성 사원이다. 야, 느낌이 없다. 남성 사원에서 통카스 먹어요? 악하게 찾았을 거예요. 만들어요? 배고파요.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남성 가는 거다. 오른쪽이야, 오른쪽. 장충 체육관? 장충 체육관? 우리 데뷔 쇼케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팬분들 기다릴 거 아니야? 팬분들! 우리를 위한 서프라이즈? 팬분들! 감독이야!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죠. 남성 아닌 것 같다는데요? 응? 택구 일부러 우리 숙소길 가셨다가 일부러 나무센터로 가셨다가 그러는 것 같아. 뭐지? 말도 안 했어. 숙소! 숙소! 일부러! 악마일숨도 안 하셨어.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어. 우리를 속일 생각도 없으셨어. 우리가 너무 잘 속는 거야. 그냥 속일 생각도 없으셨다니까. 그냥 매미 찍고 가는 거예요. 와 근데 미니캠스 현실 없다. 몰랐어. 진짜. 어! 남산타워 맞네! 남산타워 맞네! 남산타워! 남산타워 맞네! 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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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타워까지 올라가야 돼? 너도 약과 하나?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나도 약과. 나도 약과. 나도 약과. 나도 약과. 나도 약과. 그냥 타줘. 다 먹어. 남산타워. 우리 항상 먹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하지 마. 오면은 영양소가야. 남산타워. 어? 클럽 앤 스파! 호텔 가요! 나 호캉스 좋아! 호캉스! 호캉스야? 호텔? 호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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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숙소가 알려서 다행이 났어. 진짜 베스트가 호캉스인데? 뭐야?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대박. 아 배고픈데? 그러니까 배고픈데? 와 진짜 재밌어.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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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가 있다. 포크가 있다. 포크가 적시가 있다. 잠시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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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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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내눈코 불 탈 뻔했어. 에이! 에이! 오랜만에 봤다. 와 오랜만에 뭔가 왜 그렇게 해. 우와. 목 날아갔다. 목이. 목이. 목이 살려주세요. 와 진짜. 되게. 와 이거 진짜. 진짜 활동 끝난 거 신나간다. 진짜. 아 뭐야? 어? 옛날. 오! 오! 저 때 진짜. 기분 너무 좋았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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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요? 엠카라고? 와 진짜 일찍ר. 이 때 진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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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알려졌다! 여기 사진 왜 자는 거야? 야, 저거 뭐야? 빅척, 빅척 빅척? 아, 맞네, 빅 아, 진짜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귀여워 나 진짜 못한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아, 이거 뭐야? 처음 보면 날 맞아, 그게 우리 인가 처음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왜 이렇게 옛날 같냐?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감동 감동, 이거 우리를 위해 다 열심히 하겠다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이 새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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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지금 먹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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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야, 뷔페 먹어준다요 와... 뷔페야, 뷔페 우와... 이렇게... 좋은 리얼리티 있을까요? 진짜...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먹는 거예요 접시 한 개씩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이거... 돼요? 오오오오오오 언니 괜히 들었다 아, 나 이거 좀 아는데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비싼 와인인데 아, 맛있어 와인 게 있어? 용지가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와, 새우 이거, 이거 프랑스 왔던 느낌? 이 어스러워 입고 잠시만요 스탑, 동작 멈춰 동작 스탑, 동작 그래, 그래 찍어서 네가 보내주라 아, 야...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두꺼운 맛있다, 너? 연어, 연어 연어, 연어 뭐야, 이게 얼마나 돼? 닭이야? 맛있겠다 닭이야 오오오 이거 뭐예요? 어, 칼? 엄마 오 마이 가시, I love it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I like chicken I like chicken I like I like salad 근데 이거... 아, 그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접시가 조금 좌우가세요 접시가 살짝 좌우가세요 자, 왕의 자리에 앉아보겠어요 손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이거 같이 먹을까요? 아, 좋아 조금씩, 조금씩 나도, 나도 나눠 먹을래 이거 나... 아, 벌써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빨리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저도 마실 수 있는 거죠? 응, 주스, 주스 주스, 나는 오른쪽 얼굴 예쁘니까 여기, 치즈 근데 완전 바람 불고 너무 좋다 아, 놀라야만, 너는 뭐냐? 치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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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네, 네 대장님, 딱 거기 한 번만 오셨어요? 빨리 오실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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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시티뷰 시티뷰 I like city 우리 살면 안 돼, 여기서? 그러니까 날씨가 딱 좋아요 맛있겠다! 우리 리더님께서 건배 사실게요 아, 좋아요 자, 막방이 끝났으니까 5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생했고요 앞으로도 찢읍시다 네 렛새라, 핀 범해 하는 거야 렛새라, 핀! 오! 오! 가보? 우와! 우와, 이거예요? 케이크가 너무 예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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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위에 많이 네, 맞아요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보여요? 야,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우와, 과자야 촬영 총불이 공장이야 귀엽다 귀여워 소원 빌게요, 다들 네 아, 오케이 같이, 이번엔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ake毅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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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진짜 열심히 해 나는 진짜 너네가 대견 해 먹어볼까? 먹어볼까요? 야, 이거 뭐 음 이거 모양이네? dengi 나도 태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그거 안 먹겠다 음 이상해 또 이건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못먹어 아까워 아까워 못먹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너무 행복해 우리 경호 언니분들이 끝나고 회식하는 거 같아 오늘 수고 많았다 나 그 채원이랑 친구가 참 착하다고 그러니까 윤진이랑 친구도 너무 성실하고 인사도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맛있어 끓여도 돼 이거 이거요 맛있어 맛있습니까? 예쁘다 새우가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지? 맛있어? 진짜야? 새우 진짜 맛있어 너 새우 안 가져갔어? 가져와 저거 다 우리 거야 새우 너무 맛있다 인정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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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새우 너무 맛있어 우리 다 같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오랜만인 거 같아 뭔가 뭔가 진짜 뭔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회식이 끝난 거 같아 응 신기하다 활동 끝날 때마다 우리 이런 시간을 가실까? 너무 좋지? 그럴까? 활동 끝날 때마다 할까? 해야지 해야지 아니 근데 여기 비유가 미쳤는데 가보여? 그러네 수영장이 진짜 대박이야 우리 아까 팬사인회에서 시험장 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우와 소름이 바로 응 뭔가 여유롭다 응 날씨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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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아침에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오늘 좀 시원해서 좋아 우리 몰래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게 너무 귀여워 나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나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몰랐어요 갑자기 오늘 맛본 수영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그러니까 오늘 같아 아니 아까 사진들 다 보는데 진짜 너무 흑했어 저게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는 느낌이지? 응 우리 연습하고 있을 때는 한 달에 진짜 길었는데 진짜 내밀하면 왜? 쇼크해시트 이거 딱 코드 잡고 LED 올라갈 때 진짜 와 나 그게 너무 소름 돋았어 나도 내가 하면서 소리도 와 근데 끝나고 촬영이 있는 건 진짜 상상이야 진짜 상상이야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진짜 일도 안 알려주셔서 차에서 왜 이렇게 김칫국 마신 게 왜 이렇게 웃겨? 그러니까 야 이대로 뭐 하는 거 아니야? 제주도? 제주도? 야 진짜 진짜 맛있어 야 대박이라면 끊을게 속눈썹 떼려고 했었어? 떼려고 했었는데 떼려고 했었는데 안 돼 맛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쪽만 속눈썹 속눈썹 왜 이렇게 떼려고 했는데 끊을 뻔했다 아니 근데 진짜 일요일부터 했잖아 우리 반영하는 거 싫어 퓨어리 야 처음이지 않아? 맞아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대박이야 한국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처음이야 나도 그 한국을 반년 동안 한 거 반년은 근데 듣고 있었던 거는 10월? 10월? 뜨지면 안 했어? 10월 10월? 처음에 듣는 거? 듣고 있는 거 처음에 들었을 때가 와우 진짜 오래 했구나 우리 많이 연습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이거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어때? 맛있어요 저것이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다 맛있어? 진짜 한국말 들었다 진짜 한국말 진짜 너 처음 왔을 때 안녕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말도 할 수 빨리 할 수 있게 됐어 편해졌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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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어가 늘어서 이긴 게 더 확실해졌어 응 진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귀여워 근데 너네랑 이렇게 진해질 줄 몰랐어 어? 이렇게 빠르게 진해질 줄 몰랐어 응 솔직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나 진짜 처음 봤을 때 좀 많이 걱정했어요 나도 진짜 와 나 얘네랑 못 친해질 것 같아 진짜? 진짜 늘긴 했어 나는 원래는 나는 원래는 성격 자체가 좀 느려가지고 친해지는 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친해졌지 나는 뭔가 그래 뭔가 그때는 좀 노력을 했었어 일부러 말하고 어?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말 알아서 하니까 나는 진짜 알아서 하니 이제 이제 힘 들어 이제 쉴 때도 쉬어야지 애들 줄게 너랑 아 진짜 오케이 걱정했었는데 나 진짜 너가 걱정이었어 너가 제일 걱정이었어 너가 제일 걱정이었어 이채야 다른 사람이었어 진짜 너무 무화 너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 저요? 다른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 낯가려? 진짜? 낯가려 아니 왜냐면 지금이 너무 달려서 응 그때는 이미 언니들은 다 친해져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더 그랬지 그래서 더 그랬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더 그랬던 거지 근데 애가 그 차가운 그 면 그 뭐지? 처음에 좀 차가웠잖아 애가 응 근데 그 사이사이에 좀 애교가 있었어 맞아 맞아 응 뭔가 내가 얘가 막 엄청 힘들어할 때 정수기에서 물 마실 때 내가 너무 걱정했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 진짜 죽을 거 같은 거야 애가 그래서 괜찮아 했는데 갑자기 앉는 거야 아 맞아 근데 그런 거 있었어 맞아 맞아 김씨를 안 넣는 걸 되게 많이 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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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지? 야 진짜 밥도 안 먹고 맞아 밥도 먹고 했는데 맞아 이걸로 버틸 수도 있겠어? 아 네 괜찮아요 핸드폰 보셔 뭐 좋아해? 아 정말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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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나 활동하면서 또 친해졌어 진짜로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우리 정성스럽게 진심을 다해서 쓰자 나 진짜 진심을 다해서 쓸 거야 나도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위 사진인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 편지? 응 괜찮아요 괜찮아? 나 진짜 진심으로 쓸게요 됐다 오 됐다 가사 오 됐다 댄스 잠시만 왜왜왜왜 지금 이해했어요 뭐가? 뭘 이해하는 걸 이걸? 뭐요? 어떻게 그런데? 라인은 예진이한테 써야 돼 근데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줄 알았어 엄청 힘이 젖어 아 그냥 괜찮아 아주 괜찮아 조그맣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예 이현준 언니 괜찮아요 좋아 좋아 난 좋아 이게 제가 더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무 웃겨 이 옷을 뭔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걸 카무가 웃겨 너무 웃겨 궁금해 빨리 보고 싶어 얼린 페이퍼 와우 와 시원해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이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게 너무 오랜만이야 세상이 참 넓구나 잊고 있었어 항상 항상 어딘가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명씩 들고 수야식 합시다 저는 꾸라언니 수야식 하겠습니다 리세라 피니아 맏언니 김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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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페이퍼 수야식 뵙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너무 정성스럽게 썼고요 사진이 아주 예뻐요 사진이 아주 예뻐요 비즈음 깔아도 됐어 화이트웨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황윤츠씨 그들이면 돼요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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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좋아요 와 근데 다 잘 써졌다 그러니까 와 서로 예쁘다 예쁘다 그릇 rare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보고 싶어, 빨리 읽어보고 싶어. 너무 좋아. 잘 싫어. 너무 좋아. 근데 읽은 게 많이 시간이 걸려요. 아, 눈물 나면 어떡해. 야, 너 오늘 나랑 똑같은.. 똑같은 말 줬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소름. 소름. 진짜 약간 비슷한 그런 거를. 근데 나도 소름이랑 비슷해. 비슷한 게 많아. 뭔가 소름.. 진짜 와. 아, 칸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활동 하명서. 몰라, 몰라. 활동 하명서. 몰라, 몰라. 난 몰라. 몰라, 몰라. 함께, 함께. 함께 노모 갑시다. 우리 팀의 최고 언니. 읽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돼. 우리 팀의 최고 언니. 사실 이렇게 말해서 뭐가 다르지 모르겠어. 최고? 최고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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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아, 은채 눈물 나? 아니야. 은채 진짜 눈물 나. 응, 많아요. 아, 넌, 많아요. 아, 감동이다. 진짜.. 아, 그러지 마. 그렇지 말라고? 그러면 눈물이 난다고. 왜? 왜? 어, 나온다. 요진아, 요진아, 요진아. 절대 주지 마세요. 흘렀다. 이제 줘야지. 빨리빨리 찍었어요! 언제! 찍었어요! 찍었어요! 휴지 빨리! 휴지가 어딨지? 잠시만 휴지 네 앞에 있잖아 I love you 내가 기억이 없어 근데? 언니 저요? 언니 때문에 읽어봐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또 눈물 미안해 뿌라 언니가 어려운 건 다 언니가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가 웃고 있어 너무 웃어 이대로 있어줘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진짜 언니 진짜 어떡하냐? 대박이다 진짜 윤진이가 쓴 거 언니 우리 진짜 운명의 조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같은 팀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행운같이 느껴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진짜 우린 운명이라니까요? 진짜? 진짜 나는 근데 나한테 다 논생이잖아 응 근데 다 뭔가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하셔서 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하는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됐다는 게 다행이다 울어 울어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저는 사실 다 이해했어요? 한 번 더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응 그럼 인제 먼저 그럼 인제 먼저 아 그래도 다 사랑해 라고 그것만 해야 돼? 다 비슷해요 아니요 그래서 사랑 많은 팀이라는 게 아 사랑이 많은 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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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 자판이 치잖아 윤진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만 빨리 우리가 만났으면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많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이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힘든 일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언니가 좀 덜 힘들게 해준 말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아 내가 이 말을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시간이 기니까 맞아 더 뭔가 언니한테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언니가 우리한테 더 기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좋잖아 민마에서 안경 쓰고 민마에서 안경 쓰고 민마에서 안경으로 덮이는 거 아니 저 하나 더 말할게요 저 뿌라니어만 말했잖아요 응 한 명씩 더 말해볼게요 귀여워 귀엽네 좋았나 봐 많이 좋았나 보네 자 봐봐요 인진 언니가 너가 있어서 힘들 때 우울할 때 버거울 때 웃음이 날 수 있고 덕분에 밝아졌어 사실 뭔가에 그림자 지게 하는 건 쉬워도 밝혀주는 건 힘든 일이잖아 근데 너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좋은 쪽으로 달라진 점이 많아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 와 너무 예쁜 맛 주아 언니가 나도 너의 팬이야 앞으로도 우리의 스마일감자 같이 화이팅하자 은채는 우리팀의 자랑스러운 막내야 맞아 나는 다 맞았어 바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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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바빠죠 그리고 채원 언니가 현수의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더 감동이에요 매일 장난만 치지만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이야 어마어마어마 진심이다 웬일이야 이게 어떡해 어떡해 좋다 좋다 다운 게임이잖아 야 종종 가지자 이런 시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좀 진심이 제대로 담기지 초심이 이렇다 싶을 때 딱 이걸 보여주면 맞아 보여지는 거 우리 싸웠다 누구랑 싸우자 싸웠다 내가 은채랑 싸웠다 그러면 이걸 보고 맞아 숙소 가서 그래 그래 소랑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어 내가 최고의 언니지 내가 최고의 언니 내가 최고의 언니 내가 최고의 언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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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예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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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진짜요? 진짜요? 야 야 우와 우와 대박 팝스톱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루스라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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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까먹는 거야 잘 내 앞에 엉덩이 세 마리 있어 근데 이거 야 맞아요? 우리 체력 대박이다 와 루스라빈 십자가 체력 미쳤어 하하하 interess 하라 의사 자막 은혜 와 한글자막 eles